안녕하십니까? CNI뉴스 김나은입니다.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화여대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지방자치,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안지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더 좋은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로부터 실현될 것이라며 지방자치야말로 진화된 국가운영체제이자 통일한국의 미래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새시대 젊은 지식층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학생 특유의 냉철하면서도 섬세한 시각으로 지방분권을 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